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이나 운용사들도 잘못이 있지만 이걸 막지 못한 금융감독기관의 책임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금융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감독기구 개편 관련 토론회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의 정점에 있는 금융위원회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민병덕, 배진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상호펀드 규제 완화로 펀드 삭제를 촉발한 금융위를 없애자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과 감독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마음만 먹으면 상호펀드 규제 완화를 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이 그거 안됩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 금융위원회를 없애고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 독립성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금융위를 없애자 사실 이런 주장이 새로운 건 아닌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감독 체계 문제는 정부 조직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서 사실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감독 부실이 상호펀드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윤관석 정무위 위원장도 감독 체계 개선 관련 토론 내용들을 조만간에 열리는 정무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감독 체계 개편이 단순히 금융위원회 내에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